와, 좋다. 여기는 그냥 글롱글롱 그림이야. 음, 텐마크스맨. 와, 진짜 여야 같네. 하늘은 우릴 열이 열려 있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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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하나 왜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해. 첫 장사.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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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팔아. 많이 팔아. 품절 시켜라, 그냥. 와우. 와, 이런. 와, 이렇게 타고 가는 건가 봐요. 오. 좋다. 레츠고. 레츠고. 와, 아늑한데? 오. 이거 봐요. 이게 스틱이구나. 아니, 형 냉장고도 있어요. 아, 진짜? 와, 대박. 야, 이거 핸들 봐. 형, 스틱이. 기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기어 빠지는데? 마이크야?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가 달려 있네. 이걸로 창문을 내리는 건가? 어? 어? 아... 와우. 와, 이거 뭐야. 와우. 와, 이거 뭐야. 와우. 뒤에도 한번 타 봐야겠다. 완전 캠핑카네. 밑에도 있나? 아, 따뜻해. 와우.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뭐야. 발사나라는 진짜 멋없겠는데? 야, 놀아 봐, 씨. 나도 놀아 봐, 씨. 야! 야, 우재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아, 우재 형. Excuse me. 우재 형? 어. 어? 받았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저기 인어공주 동상 앞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알았어, 이따가. 가서 봐요. 나 뵈어요. 오케이, 갑시다. 야, 인어공주 동상 과학 어떻게 가냐? 형이 운전하셔야죠. 아니, 불법이잖아. 불법이라고요? 아, 그러네. 어? 그러면 운전. 운전. 그, 뭐야, 1종 있어요? 1종? 저는 2종. 나 2종. 저도 2종. 2종부터. 형. 아, 2종이야? 너무 나이나, 둘이. 2종부터. 스틱도 있지? 아니요, 스틱 없어요. 너 스틱 아니야? 네, 저도 2종부터.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뭐, 한 명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나 못하는데? 저 2종인데? 우리 다 2종이야. 종국이 형 밖에 못해.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뭐 어떡해? 차 세워놓고 종국이 형 올 때 타고 가야지. 어떻게 하나? 우리 걸어가야지. 걸어가야 돼요? 어. 안 되는데? 희동은 걸어보자 한 번. 어? 희동 소리 한 번 들어보자. 이야. 야. 오. 이건 뭐지? 오. 오. 야, 야, 야. 야, 소리 괜찮다. 야, 나 탈래? 이거 들어와. 여기 세 명 탈 수 있어요? 이런 거 여기 신경차야, 이렇게. 들어와, 좋아. 이거 어차피. 나 탈 수 있어요?